안녕하세요. 대농하이템입니다. 최근 미쓰비시 엔진 부착을 요청하신 분이 많아 다양한 DNG2000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DNG2000 모델은 분무기는 국내산 자동분무기 엔진은 미쓰비시 10마력 엔진을 탑재하였습니다. 엔진 시동과 전체적으로 욕망으로 발달합니다. 호수리에도 위모폰으로 정렬하면서 닦아줍니다. 10마력 엔진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방제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제가 완료되면 원거리에서 리모컨으로 엔진 시동을 끄고 리모컨의 담긴 버튼을 눌러 호스를 겨무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811-904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순 박정순